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0년 연말 결산 특집으로 준비한 쇼막 중심 오늘은 특별하게 야외 무대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추위를 싹 날려버린 무대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 한해를 빛냈던 최고의 그룹들이죠 바로 슈퍼주니어 2AM 그리고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정말 이름만 눌러도 가능히 장난이 아닌데요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우리 2AM부터 만나볼까요? 죽어도 못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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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parchment", break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